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인천 남동다육에 나왔습니다. 남동다육은 택배는 안되구요. 방문하셔서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은 방문하셔서 구경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다육이 묵은둥이도 많고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저렴이들 시작할게요. 금황성 레포트에 5,000원인데요. 에케베리아구요. 부영과 비슷하죠. 예쁘게 물드는 털이 살짝 뽀송뽀송하게 있는 다육이입니다. 멕시코가 자생지라고 하구요. 2월에 개화한다고 합니다. 울려심이 한 포트에 1,000원입니다. 합식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울려심, 애심, 오로라 이런 애들이 거의 비슷해갖고 착각을 많이 한답니다. 제가 애심인데요. 애심도 너무 예쁘죠. 애심도 합식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한 포트에 1,000원씩입니다. 펜덴스도 한 포트에 1,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1,000원씩에 지금 팔고 있구요. 합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000원의 행복이죠. 색감이 너무 맑고 예뻐요. 와, 이런 거 합식하면 너무 예쁘겠죠. 방울복랑도 이렇게 맑게 핑크하게 물들었어요. 1,000원이에요. 다 1,000원의 행복이죠. 여기 블루엘프도 있구요. 핑클 루비도 있구요. 언성도 있어요. 이거는 언성이네요. 애성입니다. 한 포트에 이것도 1,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1,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멘도사예요. 멘도사가 네 포트에 5,000원이구요. 핑크핑크하게 또 물이 들었네요. 합식해도 예쁘고 그냥 심어서 키우면서 수영해도 예쁠 것 같아요. 리틀잼골드가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리틀잼골드는 놀랍물가구요. 크레노세듬속이에요. 이른 봄에 노란 꽃을 핀다고 합니다. 잎꽂이, 줄기, 삽목 다 가능합니다. 영하 구도 이상이라고 하구요. 합식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와 바이솀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바이솔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집시나 연봉을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비슷비슷해가지고요.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염자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염자도 있네요. 꼬마 염자 같아요.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은행목은 돌라물가 다육식물인 포르툴라카리아입니다. 코끼리가 좋아하는 식물이죠. 세 포트에 5,000원입니다. 치솔송인데요. 네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포트만 합시켜놔도 너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저렴하죠? 나일락이구요. 유엔의 진주랑 비슷하죠? 네 포트에 5,000원이구요. 여름에는 7,8원엔 단수하는게 좋구요. 가을에는 충분한 햇볕을 쐬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예쁘게 세 포트 합식한게 있답니다. 블루빈스 알라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합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칸스 빨간 입장에 또 꽃이 피면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네요.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네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참 이쁘죠? 한 포트만 갖다 놔도 집안이 하얀 질 것 같아요. 한협 성록인데요. 세 포트에 5,000원이구요. 세덤 누시덤이라고도 하고 오버슘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세덤 루브로티보 튜미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신동이라고 합니다. 신동 레포트에 5,000원인데요. 꽃이 이렇게 하나가 편게 있는데 너무 이쁜거에요. 진짜 신동꽃 저는 이렇게 직접 본거는 첨이라고 합니다. 첨이에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색감도 예쁘고 또 크기도 좀 더 큰데도 네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우주목도 있고 방울복랑도 있고 뭐 러고도 있고 염자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포트에 5,000원이면 너무 싸죠? 홍포도 만원입니다. 따글 따글하게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있죠? 다육이 키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워가지고 네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싼건 비싸고 싼건 너무 싸고 불공평하죠? 그래서 저희같은 초보자들한테는 참 좋지요. 빙클로비가 너무 이쁘답니다. 또 레티지아도 이쁘고 벽어연 다 해서 네 포트에 5,000원 특가 세일하는 중입니다. 앙팡금인데요. 요런거 하나 드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입술에 연지곤지 찍은 것 같이 요렇게 돼있네요. 8,000원입니다. 요아이는요. 페리도트인데요. 육두에요. 근데 가격도 25,000원 착하답니다. 요즘에 페리도트가 조금 가격대도 있고 그런데 요아이는 참 착하네요. 참 착하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청옥도 있고 구름붕랑 라울 또 오팔리나 페리도트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이제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목대도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또 아악무도 있고요. 리틀쨍골드 콩랑 이렇게 다 예쁘게 물 빠지지 말라고 이제 빨간 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산대전송도 있는데요. 네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혁국인데요. 송혁국이 참 예쁘게 꽃이 피었죠.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송혁국은 두가지 꽃이 있더라구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근데 여러가지 피죠. 홍대하금 6,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네가지 골라서 똑같은 거 고르셔도 되고 다른 거 고르셔도 되고 다 해서 네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를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여인은 또 특이한 애도 있더라구요. 저는 여른애들은 처음 보거든요. 국민이들도 많고 웅동자도 있구요. 남동다역은 남동다역은 인천시 남동구 수인로 3718번지에 있구요.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예쁜다역이 많거든요. 구경으로 힐링도 하시고 또 국민다역이나 뭐 이런 거 또 구매하셔서 집에서 또 구경도 하시고 또 키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힐링이 되겠죠. 행복해질 거예요. 우울증도 저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 많이 사라졌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육이 사랑에 빠져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다육이들도 다 4포트에 5,000원입니다. 유접곡도 있고 오팔리나도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다육이들은 거의 특가세일하는 다육이들이랍니다. 여러분 남동 다육으로 오세요. 남동 다육으로 오세요. 하트하트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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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